안녕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귤의 숨겨진 효과 10가지를 알려줄게 재미있을 거야 기대해봐 첫 번째 비타민C 폭탄 감기 예방엔 진짜 최고지 두 번째 소화에도 좋아 귤 껍질 차로 끓여 마시면 복통에도 도움이 된대 세 번째 피부 미용에도 끝내줘 특히 피부톤 개선에 좋다고 네 번째 다이어트 친구 칼로리도 낮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중에 딱이야 다섯 번째 혈압 내려줘 심장 건강에도 좋대 여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 감기 걸릴 일 없겠다 일곱 번째로는 눈 건강 비타민A 덕분에 시력이 좋아진대 여덟 번째 스트레스 해소 상큼한 향이 기분도 업 시켜줘 아홉 번째 철분 흡수의 도움 빈혈에도 좋겠지 마지막으로 열 번째 혈당 조절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소름돋지 이런 효능들이 있는 줄 몰랐지 이제부터 귤 더 맛있게 먹자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